잘 맞아요? 이쪽으로요? 이 배치를 이걸 먼저 쳐서 극정하기는 쉽지 않죠. 이걸 먼저 쳐야되는데 보통 공항쿠션으로 치려고 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피스가 먼저 났어요. 피스가 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. 조금만 잘 묻히면 여기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여기 쿠션부터 치는 게 좋거든요. 그런데 쿠션부터 얘가 키스 난다고 해서 무조건 쿠션부터 치면 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쿠션부터 쳤을 때 득점이 잘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마침 이거는 쿠션부터 쳐서 득점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. 확률이 높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쿠션부터 칠 건데 흰 공이 여기 있잖아요. 똑같은 거리만큼 그냥 흰 공이 여기에 있는 몸이다. 라고 생각하고 얘를 바라보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죠. 이 선대로 얘를 빨간 공은 왼쪽 2분의 1이 만약에 맞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빨간 공은 왼쪽 2분의 1이 맞거든요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침 비슷하고 가볍구나 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치시는 걸 보니까 조금씩 빠진단 말이에요. 일단 한번 제가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빨간 공을 낼 줄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. 그러면 쳐봤으니까 안 것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빠트리지 않고 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를 맞추래요. 그래서 제가 9시에 10층으로 약간 빨간 공을 주고 칠 수 있으려고요. 칠 수 있으려고요. 칠 수 있으려고요.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얘를 아슬아슬하게 이쪽으로 보니까 얇게.. 그러니까 원프션부터 맞춰서 얘를 얇게 맞추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쿠션부터 치는데 쿠션을 먼저 맞춰서 이 빨간 공을 두께 조절까지 내가 원하는 데를 얇게 친다는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고 두께 조절은 잘 하기 어렵다. 아니면 대충 한 2분의 두께 정도 맞을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득점이 되려면 회전이 많이 필요해요.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근데 회전이 적으면 이쪽으로 눕는 게 적잖아요. 그러니까 회전을 줄이는 게 차라리 쉬운 방법이래요. 얘를 얇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2분의 1이 맞든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든 회전을 줄이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명한 방법이었어요. 그래서 아까 회전을 쳐서 이렇게 빠졌다면 지금은 회전을 조금만 줘보는 거에요. 그리고 12시보다 제 회전방향이 조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1시 정도 11시 정도 퓨티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쉬워요. 퓨션을 먼저 치워서 빨간 건 두께까지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확률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차라리 맞는 거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득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에요. 회전 줄 거 다지고 얘를 얇게 맞춰야지 이러면 거의 실수가 많아요. 그냥 옆에전 같은 게 유리하죠 너무 두껍게 맞춰요 이번에는 예외에선 적당히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너무 두껍게 맞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빨간 공의 왼쪽 1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. 신공의 중심이 일으켜와서 여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. 그래야지 1분의 1이 맞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쿠션의 날과 빨간 공의 여기. 이만큼 떨어진 이곳. 이곳을 향해서 신공의 여기가. 신공이 요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.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온 게 아니라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오면 이 앞에 먼저 맞아 버린다는 거예요. 여기.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똑같은 거리는 그렇다든지 여기에 신공의 여기가. 이렇게 와서 맞아줘야 그래야 비로소 신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나는 내 큐로 겨냥하는 것은 그러면 어딨냐 하면 이게 신공의 끝이 여기를 향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신공의 중심은 이 정도 향하겠죠. 그리고 나는 이만큼 호전을 좋죠. 그리고 빠른 속도로 조금 빠른 속도로 친다면 스쿼트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이렇게. 그래서 실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여기. 내 큐로 겨냥하는 것은 여기를 향해서 차야지 내가 원하는 2분의 2개 정도가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공이 이해로 확률롭게 들어갑니다. 쉽고 잘나 보라. 게임 시작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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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2점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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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